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샐러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유에 구운 오징어에 신선한 채소들입니다 오늘의 소스는 발사믹 드레싱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먹어볼까요? 처음 본인인인 heart 아무것도 없는데 오징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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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한 고추장 고춧가루 고추장 고춧가루 고추장 한마디 청양고추 아낌다리 아낌다리 Americi 아낌다리 정말 맛있어요 고구마가 한입때까지 맛있게 만들어졌어요 한입때문에 바로 소문이 너무 고구마가 нек이 뭔가요? 고구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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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았어요 고구마가 더 행복해요 소금이 더 고구마가 더 고구마 고구마가 더 고구마가 더 고구마 고구마가 더 고구마 스프라인 흡수 마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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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고소한 계란말이 바로 먹었어요 랩이도 뭔가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좋지 않나요? 랩이도 탱탱하고 잘 어울려요 와음부터 너무 탁고 한입 저는 청양고추 다음날을 주변에 안 먹으면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거짓말을 추는 중 저는 아쉬운 일을 먹자 이곳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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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매운 일을 먹으면 끝에 남아들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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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맛 주진미 однако 이 날씨가 가장 달달한 맛은 영이 다른데 완전 고고 싶네요 지지주도 뿌려주면 그가 제일оминается 와,ered신 뒤에 쟤는 김칼onie 제가 그 땅에 남는 음료가 아주 딱 좋습니다 오 ma삭아가 어항 많이 먹어주면은 어디를 playground 그래도 먹어주면은 겨울라 몇 가지 정도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노릇고 시원해요 취향.. 지금 고춧가루 роз글로 이거 제가 장면을 더 많이 마주치는데 너무 고소하지 않아요 나는 안먹는 상황이 더 나는 안 먹다 나는 잘 먹어야 하는데 나는 정말 잘 먹다 나의 고기와 함께 먹으면 나는 고기가 좀 더 고기가 있네 나는 고기가 너무 고기가 잊지 않더라 나는 고기가 잘 먹었지 나는 고기가 너무 고기가 안 담았더라구요 나는 고기를 먹으라고 보려고 나는 고기가 엄청 고기가 잘 먹었어요 나는 고기가 너무 고기가 안 들어 너무 맛있어서 먹어도 맛있게 잘 먹었지만 안에 들어있는 정신이 많아서 안에서 먹으면 나의 짐이 너무 맛있어 안에서 먹었으면 좋지 않아서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어요 치킨이 너무 맵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치킨의 맛을 먹어야 합니다. 치킨이 너무 잘 어울려요. 치킨을 제가 먹으면서 치킨이 너무 좋아해요. 치킨도 정말 맛있었어요.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이 김밥은 아름다운 물. 이 잡채도 모르게 알았네요. 그치에 뼈가 정말 맛있어서요 그래도 왼쪽에서 뼈는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는 다진 마시멜로 그릇을 잘 올려야 합니다 제가 사는 거에 대해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치에 뼈가 정말 맛있어서 내가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그치에 뼈는 그릇을 먹으면 좋겠어요 그치에 뼈가 너무 짜증나요 마사지 빗바빗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